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파일명, 폴더명을 일괄적으로 변경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배치 네이머라는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쉽게 작업할 수 있습니다. 직접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치 네이머 프로그램이 되겠고요. 설치하는 방법도 있고 포토볼로 직접 실행시키는 방법도 있는데 저는 두 번째 실행시키는 방법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을 선택하시면 보는 것처럼 배치 네이머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겠습니다. 프로그램은 더보기 구글 드라이브에 올려 두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왼쪽에 메뉴가 비활성화되어 있는데요. 파일을 추가하시면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파일을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추가를 통해서 할 수도 있고요. 드래그를 통해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파일 추가하기 24학년도 반 아이들의 졸업 사진이 되겠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날짜가 들어가 있지 않아서 날짜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위에 파일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에 맨 아래쪽 파일을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선택하시면 모두 선택이 되겠습니다. 열기를 누르시면 보는 것처럼 파일이 추가되었고요. 왼쪽에 있는 메뉴도 활성화된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날짜를 추가할 건데 앞에 추가를 클릭하시고요. 여러가지 메뉴가 있는데 저는 직접 추가를 선택했습니다. 20240503 그리고 한 칸 띄우기를 누른 상태에서 확인을 누르시고요. 맨 위쪽에 실제로 적용을 누르시면 바꾸시겠습니까? 확인 닫기를 누르시면 보시는 것처럼 맨 왼쪽에 제가 원하는 날짜가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이름 되돌림을 통해서 원래대로 적용할 수도 있지만 간혹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중요한 파일은 복사를 하시고 작업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파일명 폴더명을 간단하게 변경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해 주시고요. 오늘 내용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